안녕하세요 부뚜마계경 입니다. 오늘은 쌈배추 가지고 쌈배추 샐러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편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쌈배추 샐러드 시작하겠습니다. 쌈배추는 250g 을 준비했어요. 제가 좀 큰 거는 반 좀 잘라 놨거든요. 채 썰듯이 얇고 곱게 썰어 주시면 되요. 이렇게 가운데 크면 반 잘라서 하셔도 됩니다. 집에 쌈배추가 없으시면 양배추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양파는 중간 크기 사이즈의 반을 준비했습니다. 46g 되요. 곱게 아까 쌈배추랑 같이 곱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쌈배추랑 양파를 찬물에 5분 정도 담궈두세요. 왜냐하면 쌈배추의 아삭함을 살리고 또 양파의 아린 맛을 빼기 위해서 찬물에서 5분 정도 담그셨다가 건지시면 됩니다. 쌈배추에 물이 빠질 동안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는 국간장 1큰술이에요. 참치 1큰술, 올리브유 1큰술, 부순깨 1큰술, 설탕 1큰술 반, 고춧가루 1큰술 반, 다진마늘 1큰술, 식초 1큰술 반이에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아까 우리가 쌈배추와 양파 건져놓은 걸 시간이 걸리니까 야채 탈수기에 한번 돌려서 물을 빼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다 돌리면 그냥 우리가 물 빠진기에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만들어 놓은 양념하고 물이 덜 빠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싱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탈수기에 빼면 시간도 절약됐고 간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제 버무려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야채물이 다 빠지면 아까 만들어 놓은 소스를 껴안지면서 이렇게 버무리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어린잎 채소를 조금 더 넣어보려고 해요. 이거랑 같이 섞어서 먹으니까 또 식감도 좋고 향도 좋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시면 부추 넣으셔도 되고 시장가니까 달래가 벌써 나왔더라고요. 달래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오늘 준비한 건 어린잎 채소입니다.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 조금씩 전체적으로 한번 다 골고루 양념을 입히고 다음엔 어린잎 채소로 넣어서 같이 버무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어린잎 채소는 한 35g 되는데 이거는 취향껏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검은 계란 들기름 한 스푼 넣겠습니다. 더 달콤한 맛을 내고 싶으시면 집에 과일 있죠. 다 사과나 배 이렇게 곱게 채쳐가지고 같이 넣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배추 샐러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집에서 고기 드실 때 아니면 카레나 오므라이스 이런 거 드실 때 같이 곁들여 드시면 참 좋고요. 그리고 그냥 반찬이 없을 때 이거 하나 만들어서 그냥 비벼드셔도 참 괜찮은 반찬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엔 더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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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